두 번째 시제품입니다.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. 연구원들 반응도 좋고요. 일반인 테스트는 언제쯤 할 수 있나요? 최종 시제품은 이번 달 안으로 나옵니다. 그럼 고생 좀 해주세요. 대표님. 그럼 말씀 나누십시오. 가시죠. 네. 왜? 한미 캐피탈 박상무 전화 왔는데요. 곤란하대? 네. 아 자금주를 아예 막아버리겠다고? 그런다고 내가 할 일을 못할까 봐. 어? 안 돼요? 뭔지 알고 안 된대. 대표님 주식 팔 거잖아요. 그럼 그 주식 김 의사 쪽에서 사드릴 거고 주청에서 대표님 회의만 거론될 거고 그 다음은 그림이 딱 나오잖아요. 일단 대표님 주식 건드리지 마세요. 제가 지방이나 다른 금융권 알아볼게요. 지니어스 연구소가 이렇게 생겼구나. 나도 나중에 화장품 대표나 해볼까? 이게 뭐죠? 정인우 씨? 대답하세요. 정인우 씨. 유치하겠다. 홍석 씨. 은주 씨. 아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길은주 씨. 여기 심부름 왔어요. 지난번에 면접 봤다더니 여기였어요? 아아 네. 아 근데 떨어졌어요. 아 잘됐으면 좋았을 텐데. 그럼 지금 어디로 가요? 일단 센터 쪽으로요. 잘됐다. 나도 심부름하고 센터 가는 길인데. 같이 가요. 아 난 이 비서님하고. 여기 차 잡기 힘들어요. 그럼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줄게요. 고마워요. 여기 여기쯤에서 내려줘요?